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간다 촥, 촥, 인마 혹시 여기서 뭔가 있나? 어, 고마워 야, 짜쓰고, 짜쓰고, 인마 일로 가면 안 돼, 큰일 났다 이거 얘들아, 파이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잡니? 자, 일단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쏴주고 죽어 이 녀석아, 죽어 이 녀석아 아니 야소 형,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까지 필요 없잖아 왜 그래, 아마추어 같이 아, 짱나게 하네 진짜 적당히 하라 했디 내가 마 아 소호 형 와야 돼 꺼져, 그냥 꺼져, 그냥 못 풀었네 앉아 촥, 촥, 인마 어, 재밌는데 억 On 자, 기다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까지 훌륭해 아 골고루 이케 야 아 영 아 견적 완벽해, 무조건 끝나 얘들아 오케이